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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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모빌팀특구로 2년 반전에 22년말에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. 근본 기회로 신환경 수소 생태계를 즉급 구축중인 피인택시와 함께 신환경 물류를 갖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작년에도 스포퍼스를 또 해서 저희가 했고요. 이번엔 또 민간 1호로 형태시와 같이 우리도 같이 이런 차를 또 저희가 납품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구축하는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. 시장님과 부부장님께서는 앞에 놓여진 해박선을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잠시만요. 세. 잠시만요. 배포를 외치면 스포퍼스에 바쁜 거죠. 스포퍼스에 바쁜 거죠. 하나 둘 셋. 스포퍼스에 바쁜 거죠. 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